2014년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한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명시적 시그널과 내용을 파악해 봅니다. 부사절이 있군요. 일단. 그렇죠? 그것이 그랬을 때에 피어스는 즉시 택시를 타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사무실로 갔습니다. 그리고는 요청했습니다. 한 수사관에게 조사해 줄 것을. 자, 보십니다. 명시적 시그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. 보시면 it이 무엇일까? 그러면 it 앞에는 뭐가 와있을까요? 아마도 the 플러스 명사가 와있겠지요. did는 대동사인 것 같습니다.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a cap이 있네요.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뒤에라면 the cap이 있겠지요. 그 다음에 더, 뭡니까? 더 명사가 있네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은 it이 있겠지요. 아니, 그 명사를 받는다면. 그리고 a detective가 있네요. 그렇죠? 한 수사관. 그렇죠?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? 그 다음에 문장에서 a detective를 받는다면 the detective이겠지요. 이렇게 명시적 단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박스알의 제시물을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. 자, 1879년 6월에 미국의 철학자 겸 과학자인 찰스 샌더스피어스는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보스톤에서 뉴욕까지. 부사절이 있군요. 그렇죠? 부사절입니다. 그런데 그때의 그의 금시계가 도난을 당했습니다. 그의 전용방에서. 됐습니까? 자, 피어스는 그 도난 사실을 보고했고 그리고 주장했습니다. 명사절이 있군요. 여기까지. 그렇죠? 대디아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. 그 배의 각 구성원이, 즉 배에 탄 사람은 누구나 다, 뭡니까? 갑판에 서야 할 것이라고. 그리고는, 그리고는 1번 보류하라고 그랬죠. 그리고는 이제 읽어갑니다.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. 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즉, 발견하지 못했다. 그 말이죠, 용의자를. 그리고는 잠시 산책한 이후에, 잠시 몇 걸음을 뛰고 나서 그는 어떤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는,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명사절이고,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입니다. 양보를 나타내요. 그렇죠? 퍼피 트레일, 어려운 단어입니다. 범인입니다. 그래서 그는 범인이 누구일까를 맞춰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. 비록 그는 그의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. 피어스는 자신을 가지고 그 용의자에게 갔습니다마는, 그는, 그러나 그 용의자는 허세를 부리고서는 그 혐의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나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. 예가 얘를 수식하는군요.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혀 없었다. 그리고는 부사절이군요. 그렇죠? 그리고는 그 배가 마침내 멈추어 갑판에 섰습니다. 자, 부사절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을 가봅시다. 자, 그 수사관은 피어스의 시계를 전당포에서 그 다음날 발견했습니다. 하하, 여기가 글의 흐름이 단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? 갑자기 수사관이 나오고요. 피어스의 시계가 나오고 전당포가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이 나옵니다. 따라서 4번이 이 박스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앞 문장에 있는 단서 시그널과 이 박스한 주어진 문장에 있는 시그널을 찾아가 봅니다. 자, 보면 더 10이 있네요. 더 플러스 명사. 그러면 이스로 받겠지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닥트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있네요. 그걸 받으면 디드라는 대동사로 받겠지요. 되겠습니까? 그럼 4번이라는 것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. 그런데 4번 뒷 문장을 보시면 더 플러스 디텍티브가 있어요. 아하, 박스 안에 어 디텍티브가 있어요. 보십니까? 그러니까 어 디텍티브, 더 디텍티브. 그렇죠? 더 10이 있드. 낙트 디드. 완벽히 되네.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문장도 가봅시다. 그리고는 피어스는 그 주인에게 그 사람을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수식하지요. 그리고는 피어스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전당포에 맡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보라고 인상착의를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피어스에 따르면 그 전당포 주인은 그 용의자를 너무나도 그래피컬리,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쏘에 걸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.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. 얘는 얘 뒤에 오는 동격의 명사절입니다. 원래는 요자리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용의자였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심도 가능하지 않았다. 즉, 그 사람이 틀림없이 내 용의자였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. 되겠습니까? 정답 4번이었습니다.